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부동산에 힐링을 더해드리는 힐링부동산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전 중구선화동 2016년 중공 다가구주택입니다. 토지 293.2제곱미터 88.7평 제3종일반주거지역 8m 도로저판대지에 건물 559.9제곱미터 181.5평으로 8대의 주차공간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총 5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입니다. 초역세곤의 엘리베이터와 주인세대가 완비된 다가구주택, 관공서 오피스 인접지로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다가구주택, 각종 개발어제의 인접지로 꾸준한 지가 상승을 보이는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그럼 대전 중구선화동 2016년 중공 다가구주택의 지도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이 해당 매물의 위치입니다. 도구 5군거리의 지하철역이 위치해 초역세곤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백화점 쇼핑몰, 영어관, 목자골목 등 편의시설이 잘 형성된 지역의 매물입니다. 또 배후 임대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하며, 꾸준한 지가 상승으로 추후 시세차에게도 유리한 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중구선화동 2016년 중공 다가구주택은 도구 5군거리의 중구청역이 위치해 초역세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중앙무역, 대전역 및 다양한 버스노선도 배치되어 타지역으로의 이동성이 매우 우수하며, NC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목자골목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어 인차인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매물입니다. 번화가 상고는 물론 각종 관공서, 오피스와도 인접해 풍부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하며, 대전 중심지 위치 및 재개발 등 각종 개발오재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호전한 지가 상승을 보이는 지역의 타가구주택입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 2016년 중공 다가구주택의 세대 구성은 원룸 5세대, 1.5룸 6세대, 2룸 3세대, 주인세대, 1세대로 이루어졌으며, 층별로는 1층 원룸 1세대와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 2층 원룸 1세대, 1.5룸 2세대, 2세대, 3층 원룸 1세대, 1.5룸 2세대, 2세대, 4층 원룸 1세대, 1.5룸 2세대, 5층 원룸 1세대, 주인세대 1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건물 내외관이 연식 대비 비교적 잘 관리되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풀옵션 및 엘리베이터 완비로 주변 건물 대비 임대 경쟁력이 우수해 적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매물입니다. 현 임대완료 기준 매매가는 13억 5천으로, 대출 3억 보증금 3억 6천 총월세 573만원이며, 실투자금 6억 9천으로 올순 수익 423만원, 연수익률 7.4%의 수익 창출을 보이고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현재 공실 없이 풀임대중으로 매입부, 즉시 월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매수자 자금 상황에 맞춰 주인세대 입주 및 실투자금 변경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중구 선화동 2016년 중공 다가구주택의 요약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사항은 KM구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